초롱아 초롱아 어머나 초롱아 턱을 벼어요 장난감으로 초롱이 장난감 턱 쓴것 좀 보세요 왜 이렇게 귀여울까요 오늘 초롱아 우리 초롱이 오늘 모델이에요 초롱아 엄마 봐봐 초롱아 엄마가 조금 이따 간식 줄까 조금 이따 간식 줄까 초롱은 명확하게 말하면 내가 데려온 나의 방에서 초롱아 내 딸이라고 할 수 있지 오빠가 뭐래 도대체 오빠가 뭐라고 떠드는 걸까 초롱아 아 이뻐 우리 초롱이 몸털은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초롱이 왜 이렇게 희쭈구리 하고 있어요 초롱이 희쭈구리 할 거예요 안 되겠네 우리 초롱이 간식 하나 줘야겠네 초롱이 간식 하나 먹을까 안 믿을 거야 정말 줄 건데 눈 좀 보세요 줄 건데요 진짜 줄 건데요 zero zero one zero zero 감사합니다.